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고라니까 모두들 지금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속에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스페인의 해변가에 어느 날 청년 둘이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바위 밑에 많은 그 진흙이 있는 걸 보고 공인데 이거 진흙으로 만든 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도 신기해서 그 진흙 공을 잡아가지고 두 청년이 누가 멀리 던지냐 그리고는 바다 쪽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많은 공들을 다 던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흙 공 속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해적들이 옛날에 해적들이 이걸 갖다가 보석을 어디다 숨길까 하다가 그 보석을 진흙을 공으로 만들어서 딱딱하게 굳으면 그걸 바위 밑에다가 숨겨놓았어요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이렇게 다 좌초되고 죽어버리니까 못 찾는 겁니다 그 진흙 속에 엄청난 보아가 있다는 걸 청년들이 모르고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통곡했지만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여러분 진흙 속에 보아가 있다는 것 같다면 얼마나 얼마나 그 하나 진흙 속에 보아 하나만 있어도 집을 몇 체나 살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흙과 같이 보잘것 없는 겉으로 볼 때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안에는 황금의 집이지만 속이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입니다 초라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에는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어요 해달 가죽처럼 초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생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보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인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이 온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바람과 파도를 즉시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지금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비상특별 작정 21일 새벽기도로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활란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하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네가 가라스되 너는 내게 부르지질 않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진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찾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 기도의 속도만큼 이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다락방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두려움이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많은 근심 염려 걱정이지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내게 있던 평안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평강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Peace, pardon, purpose, power 4P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의 평화, peace가 주어집니다 pardon, 죄의 용서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Paul, purpose,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이 이기적인 삶이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Power 죄와 세상과 마귀와 육신 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손을 보여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속죄의 평강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산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이 평화는 환란이나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환란과 고난 역경 염려거리 근심거리 두려운 불안이 여전히 있습니다 파도처럼 넘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는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떼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로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많은 참고란 이 두려움의 시대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상에 나쁜 날 비행기 타본 적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흩날리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모두가 다 그냥 안정이 없고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밀도가 같습니다 없던 태양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기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없는 거예요 지극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들에게 주어진 평강이 이런 겁니다 인생의 비바람 고통의 폭풍우가 또 연단의 십자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더 위로 올라가면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거기는 평강의 세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신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진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엉덩뼈가 드러날 정도로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날 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옥문이 터뜨려지는 착고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 신앙이 있으면 예수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서펠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은 하나의 깃발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왕족들이 사는 성이 있는데 여기 엘리자벳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엘리자벳 여왕의 깃발이 나복기입니다 아 저 성 안에 여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의 기뻄이 얼굴의 기뻄이 평화가 있으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기뻄 사죄의 기뻄, 기도응답의 기뻄 이런 놀라운 하늘의 기뻄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선한 목자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a want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염이 됩니까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10편 91편의 말씀처럼 그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요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 나의 피난처로 삶는 자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네가 나의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존경하게 하리라 이 10편 91편 14절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얼마나 보습같은 말씀입니까 이 환란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성령의 방호법을 피어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로 발라서 예수의 피로 덮어서 영적인 고샌땅을 만들어 애국당에 아무리 재앙이 참고라도 고샌땅은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 아침과 저녁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영적 방호법을 입혀주는 영적인 고샌땅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뻄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전 상원의원인 맥스 커릴랜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두 다리와 오른팔이 잘려고 사지 중에 남은 것은 왼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31년 전 베트남 전쟁에 자원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참전했다가 수류탄을 맞고 그렇게 부상을 입었고 두 다리가 잘려버리고 오른팔도 잘려버리고 왼팔만 남은 거예요 그는 베트남 전에 왜 자원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살아가는 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요 지금도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휠체어까지 가는데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침대 곁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후 하나님이 나에게 즐기라고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의 침실과 사무실에는 성경규질이 많이 붙어있는데 주로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 에베소서와 예레미야서를 많이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클리랜더 상원의원은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과 기도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힘이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운동을 합니다 왼손밖에 없으니까 왼손으로 누워서 200파운드를 든다고 합니다 아주 엄청난 힘입니다 모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운동하는데 두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넘쳐요 빌리포 사장 사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크라이스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 있는 삶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뻄입니다 이분은 매일 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이미 80이 넘은 노부님에게 전화를 해서 용기와 힘을 줍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 두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세계는 부활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한 성도들은 새 생명을 갖고 산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폐역하고 불이한 세상 두려움 많은 세상 날마다 두려움과 고통이 쓰나미처럼 엄습하는 이 세상에서 찬송하며 살고 의롭게 살고 진리대로 살다가 주위 사람들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복음 전하며 살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하늘의 평강을 안고 찬송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사도가 바로 헬라우로 아포스톨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모세가 나이가 80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애국당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의식을 갖고 갔더니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과거에 양을 몰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만들어주었어요 사명의식을 갖고 가면 온갖 어려움을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시원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의의를 위해 살아가면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물질, 건강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명예 모든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의식을 가진 자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에 보냈던 오늘도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조국 땅을 떠나 우리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국 외우시키 주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 캘리포니아에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일해야 되나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나 나를 왜 미국 땅에 여기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미국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비전 7300의 꿈을 갖고 엘리아 시대에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순교신앙을 훈련시키는 교회 기도네 300용사와 같이 무장된 성령 충만한 선교사를 5대학 6대주로 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낸 자의 삶을 살아가되 기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침울한 이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인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오랜만에 영국에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글래스코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으려고 강당에 나타났는데 그는 몹시 쇄악한 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시립에서 아프리카 특유의 열병으로 스무 분이나 쓰러졌던 겁니다 이날 리빙스턴에게 글래스코 대학 총장이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선교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남은 생을 이 글래스코 대학교의 명예 교수로 아주 일을 하십시오 학생들 가르치고 제의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나는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길을 의심했어요 이제는 저 노시안 몸으로 여기서 편히 지낼 수 있는데 대학 교수도 될 수 있는데 명예로운 길이 있는데 왜 고생하는 길을 가야 하나 그런데 극심한 고생과 질병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땅으로 리빙스턴이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의 연설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제는 이곳이 아니라 아프리카 그 밀림과 광야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격입니다 눈물이 나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빙스턴의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저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일하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 잘 지고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죄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같이 불구도 희눈같이 되고 먹가같이 검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곳 모든 죄가 사함 받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피고 나는 납니다 그 피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죄를 사하는 놀라운 기적 그것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새 생명 없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너무 약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다 샷다운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궐하고 이렇게 인간이 약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 총리가 바이러스 걸렸어요 찰스 황태자가 하버드대학 총장이 이건 뭐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세계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평등해져 버려 모두가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악한 연병이 창궐할 때 고난이 기근이 창궐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기도할 수 있기를 성령의 능력받아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기를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 소원 숨을 내쉬며 가라스레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보금전하는 사명 빌리뽀의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반모섬 같은 곳에서도 요한처럼 기도하며 하늘의 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피스메이크가 될 수 있어요 평화의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염란하고 패역한 시대에서 믿음의 정제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의 보금의 정인이 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다 변화된 거예요 모두 십자가 지고 모두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보금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찬양하며 갑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난 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요한보금 21장에 다 도망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물으신 후에 그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많은 성령을 사도행진 2장에 받은 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폐잔병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며 예수 부활의 정인이 되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속죄를 찬양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 라이금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했습니다 화영장에 끌려가면서도 전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나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 찬송하며 성교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오셔서 우리 라이금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속적인 승리의 역사를 주십니다 사랑으로 묘음을 이기게 만들며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만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만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말 때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영어로 육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권세를 얻습니다 성결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